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 이 녀석아 어? 잠깐만 왔다 왔어 아니 여기서 미돈업 신까지 주면 뭐가 남나요 대체 아니 여기서 무한의 신까지 주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응 거기 없어 우린 무한의 신이야 응 절대 안보여 평생 찾아봐라 찾아지나오 아래나 하시나요 아래나 해야죠 오늘은 또 뭐하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했잖아요 오늘은 아래나에서 뭘 할까 돈버 조합 중에 좀 유명한 거 이미 있잖아 샤코 유미 은신으로 마구마구 도망다니는 뭔지 알죠 근데 여기서 샤코로 Q만 쓰는 거야 WER을 봉인한 다음에 WER을 봉인한 다음에 왜요? 그래야 재밌잖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그 증강을 먹으면 좋아요 티모 증강 뭔지 알죠 티모 은신 패시브를 갖게 되는 증강 그거고 샤코 Q 절대 은신으로 버티다가 그 가만히 있어서 티모 은신까지 딱 변경되는 뭔지 알죠 그럼 무한은신이 되잖아 진강운이 좀 중요해 이거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경력직 유미 젊은 혐엄 있나? 우리 카타버스 고맨? 캐스앤드 저분도 고맨인데 경력직으로 구해야 돼 뭐든지 경력이 중요하거든 제가 저번에 한 번 택이 넘치는 신입한데 한 번 되어서 그래요 아 사장님 저 잘해요 유미 고수입니다 해서 초대했더니 첫 템을 월석 재생길을 가더라고 존회를 안 가고 이 친구가 그때 한 번 되었잖아 열정만 넘쳤던 거야 이 친구가 조니아 가면 뭐가 좋나요 아 이 친구는 유튜브를 아직 안 봤구나 자 가볼까요 보고 혓? 일단은 신발은 유령배회자 반드시 가야겠죠 Q를 두 개를 찍어 그리고 야 Q만 찍고 가자 그런데 샤코는 처음이라 아니 나 협복에서도 잘 안하는데 샤코는 일단 뭐 평소처럼 숨어있자고 몰라 몰라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그래 흐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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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이 맛인가 야 모르는 거 같은데 아직? 아직 몰라 저 친구들 아 슬슬 가야 된다 오 크아아 살려줘 크아아 Okay 맵도 안좋았고 첫판이니까 그쵸? 첫판은 이게 맞아 60에 스킬 가속을 얻습니다 나쁘진 않은... 잠깐만요 아 근데 더 맛있는게 나오지 않을까? 이거 좀 아쉽잖아요 Q 스킬 가속도 아니고 그죠? 슛? 아 몰라 몰라 아 둥글게 둥글게 영차 야 유미 살려 유미 살려 유미만 살리면 돼 어? 근데 첫판이라 좀 아쉬웠다 그죠? 증강을 너무 다 버렸다 뭔지 알죠? 증강 버린게 한두개가 아님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거 한대 쳤네 데미지 12 들어갔네 이거 뭐냐? 좀 앙증맞은데? 다시 한번 가보자 어 정말 리신 은파 맞으면 보이긴 하는데 그게 살짝 변수네 그죠? 좀 트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이런식으로 도망가주고 야 들켰다 야 반대로가 반대로가 어 그만해 다오 예 갑니다 영차 영차 쓱쓱 피해주면서 요리조리 하하하하하하 톡 톡 영차 따악 따악 길가형 그만 때려 한 번 피하고 유미한테 저거 주면 되겠는데 그죠? 유미가 이걸 먹으면 되지 않을까 딱 아 와우 아슬아슬했어 그죠? 끊임없는 회복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거는 좀 아쉽죠 전파 맛있게 하긴 했는데 그래 맛있게 한번 더 가자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거 리롤을 좀 아껴봐 이것도 나쁘진 않아 불쌰인알 그런거 없겠죠? 자 샤쿠 전매특호 위로 가는 척 아래로 가기 뭔지 알죠? 무빙 방향 반대로 디시브 찍는거 아니 왜이렇게 순진해 저 친구들 왜이렇게 잘 속아 미안합니다 영차 한번 피하고 인연서 반대로 가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영차 일로 피하고 일로 피하고 쪼쪼 크하하하하 크아악 우르곶이 형 그만 때려 크아악 유미를 위로 보내 어? 근데 두개나 먹어버림 우르곶이 오케이 이정도면 선방했다 그죠? 아직 뭐 템도 안샀는데 영차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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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미가 이걸 먹어야되는데 오케이 스웨인이 못먹게 차라리 답이 답이 아깝다 아깝다 할만했는데 괜찮아 우리 이제 존야 찼잖아 그죠? 존야면 또 달라 좀 맞고 타고싶네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타버리면 체력이 이렇게 찬다는거 피하고 피하고 아이고 아붕아 한번 피하고 도망가고 아 근데 여기 맵이 안좋아 맵이 안좋아 맵이 별로야 아트록스형 그만 때려 어? 잘못갔다 잠깐만 빨리가자 아트록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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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킬 사용시 무한히 중첩되는 스킬가속은 없습니다 이거 가야되나? 이거밖에 없는거 같긴 한데 야 모른다 모른다 그래도 야 근데 우리 증강도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운이 없음 아트록스형 뭐 아웃소리되있냐 얘는 영차 미안합니다 아악 보세요 호 하하하하하하 형 형이 찾고 그런거 몰라 iscover 오 그만해 다오 나는 여기까지야 오케이 여보세요 음 그래그래 아이수가세요 야 숨어 숨어 오우야 어떻게 알았어 이녀석아 눈치가 왤케 빨라 스윙이형 그만 때려 앗 오우 아니 저거 때문에 들켰어 저거 눈알 강선 때문에 어 야 트릭이 안된다 뭐야 뭐야 크아 아니 끊임없는 회복 좋은데요 나 풀피 되는데 뭐야 아 내 조냐 와 이걸 줘 너무 아까운데 어 잠깐만요 그거 나왔는데 잠깐만 야 가보자 야 가보자 혹시 그 하가 그 비 힘없는 회복해주기 아니 이거 이속이 아니 이속 미쳤는데 이거? 이건가? 아니 이속 미쳤는데요? 내가 히읍 안주기 어때? 스윤한테? 저 수호천사 없지 않니? 이거거든 이게 맞지 그죠? 유미 수호천사 빠졌을 때 내가 수호천사를 가자 뭔 느낌인지 알죠? 와 이속 626? 미쳤는데? 어? 아니 뭔 레나타공이요 어리골? 어? 아리골인데 저친구? 응 우리 그거 안탔어 보세요 으악 그만 때려 그아악 그만 때려 다오 저러세요? 흐헤헤헤헤헤 ㅎ 바로 이거 한번 해주고 안 모르겠다 피하고 피하고 이녀석 절대 안되지 시야의 맹점을 활용해 그리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이녀석 여기서 은신 한번 더 요리조리 요리조리 여보세요 뭐 어쩔건데 이거 가능해? 절대 안되지 거인 손해 좀 보자 자 그리고 매번 반대로 갔지만 이번엔 그냥 정직하게 가 뭔지 알죠 근데 어떻게 알았지? 아이 갈게요 미안합니다 야 체력 4700 광우력 226 맞아 167인 챔피언이 병 넘는거 있구요 투명있고 이거 어떻게 막나요 들어가세요 둥글게 둥글게 어? 바로 유치화까지? 아니 이속이 아니 이속 뭐야 이거 버그인가? 버그 아닌? 들어가세요 요리조리 은신 한번더 이속 계속 다고일까지 딱 이거 어때? 보니아 한번 딱 유미한테 보원 주고 응 우리도 수호천사 있어 여보세요? 이거거든 그리고 두명 수호천사 빠졌을때 여기서 내가 수호천사 어때? 전멸 사용시 폭발탄을 어 패스 그냥 버리는건데? 버리고 어? 수호천사 어디갔어? 어? 왜 여기 없음 님들? 아니 수호천사 어디쓴? 생캠이 아닌가? 괜찮아 잘 버티면 돼 그죠? 아슬아슬 하겠는데 이러면? 유미 기사의 유미 기사의 생? 이러면 또 할만하죠? 아니 기사의 생을 먹었네 유미가 이러면 또 다르죠 얘기가 야 난 도망다니면 돼 그러면? 바로 유채화 험피하고 하하하하하하 각오일로 한번 버티고 조냐로 한번 버티고 은신으로 한번 더 버티고 이녀석아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하하하하하 은신으로 한번 더 버티고 훈련배 뺏어 먹고 보세요 난 여기까지야 유미야 되지? 고맙습니다 가임? 너 필요없어 너희는 그냥 이겨 딜량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슛! 하하하하하하 맞구나 맞구나 딜량 0승리 이거거든 좋았다 좋았어 맛있다 한 번만 더 한 번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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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야한테 이거 딱 전달해주고 난 여기까지야 이제 아 근데 클레드라 너무 잘 버틴다 아니 클레드 좀 사귄데? 아니 이걸 버텨? 뭘 아 이거 그냥 갈까? 님들 막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띠로를 한번 남기긴 해야겠다 그래도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 이 녀석아 갓 흐아하하하하하 크아악 아칼리 형 미안해 크아악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피하고 이 녀석아 기다렸다가 유미한테 이걸 딱 배달을 해주면 나이스 스트라이크 응 그래그래 영추 영추 크아악 오케이 야 존야 없을때는 원래 지는게 맞아 존야 나왔다 존야 부터 시작이거든 사실 여보세요 어어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어 그러지말라 다오 야옹참 카악 그만 때려 오케이 오케이 야 버텨 버텨 마구 버텨 바로 음진 이거 어때? 영채 들어가세요 이거거든 이게 맞지 그죠? 어?잠깐만 나왔는데? 옵자 쭛 어? 왔구나 왔구나 유미 마트로시카 왔구나 영채 응 샷코는 그런거 몰라 샷코는 그냥 도망다녀 위아래 위아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오 дальMC 여기로 갈까? 어? 영치 영치 이걸 한번 버텨주고 한번 피하고 두번 피하고 이 녀석아 어? 응 우리 유미 마트로시카야 응 너희 이제 절대 안 돼 수고하세요 이거거든 병량영상 그냥 갈까?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쿨감도 소소하게 붙어있고 이거 일단 가자 뭐요? 어? 그만해 다오 뭐야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망가 그쵸? 여보세요 하하하하하하 톡 영치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피하고 그것도 피하고 여기서 한번 피해주고 시야의 맹점을 활용해 여기서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여보세요? 자 도망가자 훌륭매 뺏어먹기 이거거든 이거거든 여기선 뭔템 가지? 좋아 죽으시잖아 좋아 죽으시잖아 하하하하 좋아 죽으시잖아 그냥 어? 쓱 가서? 하하하하 어 그래그래 야 도망가자 어? 어어? 그만해 다오 라이즈야 이거 내가 반대로 가면 그만이야 하하하하 어? 달려가 하하하하하 영츠 난 그런거 몰라 면역상태 한번 해주고 조냥 한번 써주고 은신 한번 따 영츠 하하하하하 요리조리 요리조리 은신 한번 따 이녀 써가 따 와 풀피 되는데 님들? 뭐야 이거 네 아 수고하했습니다 마토르시카는 우리밖에 없거든 어? 다 죽어야겠지 잠깐만 왔다 왔어 아니 여기서 미동업신까지 주면 뭐가 남나요 대체 아니 여기서 무한은신까지 주면 대체 어쩌자는거야 이거 1등 못하면 못하면 뭐지? 못할리가 없잖아 하하하하 아니 이걸 어떻게 1등을 못해요 어? 아니 왜 부전승이야 내가 아 이때는 내가 싸우고 싶은데 호호 아 부전승은 좀 아쉽네 어떻게 볼까 야 얘네는 근데 빨리 끝난다 하하하하 자기장 사라지기 전에 끝나겠는데 야 열심히 싸우네 사실 아레난 이게 맞지 그죠? 하하하하 큐라 팀 승리 자 가볼까요 여기서 뭘 갈까? 스테라카나 갈까? 아니 각오일? 이렇게 가자고 하하하하 야 조냐의 수호전사? 근데 너 마트로시카 없잖아 기사회생? 저걸로 되겠니 히오라야 어? 어?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cust고 foolish 구하세요 응 거기 없어 우린 무한은신이야 응 절대 안보여 평생 찾아봐라 찾아지나 이건 방풀 아니면 못찾거든 근데 왜 계속 이 근처에 있어 뭐야 응 난 은신이 무한이야 아니 방풀 아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기 은신하면서 있으란다 나는 난 여기까지요 근데 모든 수호천사가 빠진 지금 내가 갑자기 여기서 수호천사 가버린다면 이거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아 아니 방풀이요 뭐야 야 그냥 도망다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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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아아악 달려가 하하하하하하 자 여기 숨자 이건 모를만 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수고하세요 너희 수호천사 없지 않니? 이거거든 이게 맞지 그죠? 소멸 잠깐만 야 이제 절대 못찾아 이거는 못찾죠 은신 은신 은신? 삼은신? 이거는 찾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방피류도 못찾지 자 그리고 수호천사가 돌아버린 유미 이거 어떻게 막지? 어? 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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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뺏어 먹고 은신으로 도망가주고 은신 한 번 더 이 친구야 쟨 거기 없어? 하나 뺏어먹고 도망가고 바로 또 은신 그러지 마라다오 은신 한번 딱 써주고 은신 한번 더 써주고 여기 있어 그냥 야 여기 있어 이게 맞아 그냥 가만히 있어 뭐 하지 말고 너 뭐 하려고 하지마 너 뭐 보여줄거 없어 그냥 유미 계속 여기 가만히 있게 만들어 그래서 도망가버리고 보세요 우리 마트로지카의 녀석아 뭐 어떻게 기계 응 절대 안돼 되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은 정직하게 플레이한 샤코와 유미가 가져갑니다 너희는 권실하게 살자 됐다 됐어 딜량 영 또 됐어 그냥 정의는 승리한다 폭력으로 물든 세상 샤코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바꿀게요 비폭력으로 폭력을 다 제압하는 이게 맞지 고맙습니다 잊지 잊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